아, 그믄, 머나먼 길을 뚫고 나왔어. 아, 힘들어 죽겠네. 아, 베지트 이 자식. 여기 왜 와서 나 힘들어. 여, 지구인. 아무래도 목적이 같은 것 같군. 베, 베지트!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그래, 드래곤볼이다. 이거랑 네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볼, 그리고 내가 숨겨둔 볼까지 다 합치면 7개다. 에이, 그, 그, 써. 자, 그 드래곤볼이 얌전히 넘겨라. 어우, 싸우는 건가? 자, 거대한 전투력이. 7. 자봉 녀석한테 발견당한 건가? 아이, 자봉이야. 이번에야말로 드래곤볼이 있는 곳을 가르쳐줘야겠다. 죽을 뻔한 나를 치료해줘서 파워를 올려준 건 바로 네 녀석이다. 그래, 파워를 올려줬다고? 그래? 어, 베지트 우리 편이야. 감사합니다. 겁나 감사해. 자, 이 집에서 저장을 한 번 해주고. 자, 이 녀석 전투력은 23,000. 오잇? 개 좆밥이야. 야, 5반으로도 이길 수 있어. 제대로 큰 거 하나를 날려주자. 아냐, 아냐, 아냐. 베지토로. 겔리포! 베지토 1대1을 볼까요? 어잇! 저기요. 야, 베지토 안 싸웠어. 다시. 너 이 개놈이 자식. 베지토는 아마 확률적으로 싸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또 안 했어. 또 안 했어. 또 안 했어. 누가 얘기나 보자. 그렇지. 확률이야, 이거. 완전 츤드레 같은 자식. 받아라. 음, 이것이 나의 필살기. 겔리포! 이 절기의 놈 자식아. 많이 깎인 건가? 좋아, 좋아, 좋아. 뭐야, 베지토 또 안 싸운 겁니까? 아, 저 개같은 자식. 카드를 다 날리네. 카드가 의미 없이 다 날라가. 분명히 베지토한테 Z를 줬는데. 카드 Z짜리로 줬다고요. 개놈이 자식이야. 아, 저 개같은 자식. 어, 뭐야? 뭐야, 이거? 떨렁하게. 오놀해, 이 자식. 역시 이대로니 힘들군. 두 번씩이나 변신을 할 줄이야. 자봉의 변신. 아유! 멋놈 못생겼다. 산만이야? 그래도 안 돼. 마법 같은 녀사. 자, 이쯤에서 저장을 한 번 하고. 얘 기원단도 가지고 있네? 기원참에 폭발파. 하지만 겔리포다. 산만이니까 다른 애들은 깝치지 맙시다. 라고 할 줄 알았나. 나서, 나서. 아직 피가 많기 때문에 깝쳐도 돼. 아, 이 배지트 개놈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저장을 해뒀지. 개놈자지.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그래. 여기서 저장이다. 그렇지. 배지트 발권했습니다. 와, 쎄다. 역시 변신인가. 흉악하게 생겨가지고. 이외의 행동이라니. 자. 그래딩이 반격!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치기지. 야, 박치기 데미지 좋아, 좋아. 그리고 겔리포. 맞아, 이것이 겔리포다. 음, 흠. 한 번 더 받아. 아, 제기랄. 아니, 내가 그 세이브 로드를 3번씩이나 하고 쓴 건데 그걸 아싸리또. 피하다니. 자, 봉사항요. 이제 그만 뒤져졌으면 좋겠네. 네, 다 죽어갑니다. 아, 또 배지도 안싸워. 제기랄. 하지만 천진반이 마무리를 해줄 것이다. 아, 잡은 녀석. 또 공격해. 아니, 뭐야, 이거. 황당하네. 황당하게 굴지. 말란 말이야, 자지가. 어, 안 죽었어. 박치기가 남아있지. 자식이 말이야. 3500, 와. 자봉래서 또 아무 말 없이 죽었어. 그럼 이번엔 이놈들 차례다. 남은 드래곤볼을 이몸에게 넘겨주실까? 젠, 젠장? 아잇? 뭐지? 거대한 전투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 설마. 그리전 녀석. 기누특전회를 불러내다니. 녀석들이 상대라면 이 나라도 당이 내지 못한다. 어이, 니 녀석들. 나를 불사신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녀석들에게 절대로 이기지 못해. 확, 확실히 엄청난 파워야. 하지만 베지터 같은 놈을... 빨리해. 내가 불사신이 되어도 너희들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 젠장, 따라와. 그려 베지터와 같은 편이 됩니다. 아, 츤드레퍼 같은 녀석. 날라가는 거 존나 귀엽네. 아유, 언제까지 날아갈까요? 아, 여기다. 부르마씨, 드래곤볼 가지고 갈게요. 서둘러, 이번엔 저쪽이다. 에? 뭐야? 베지터? 아, 이 녀석들 왔어. 드디어. 한편. 저편의 우주에서는. 자, 조금만 더 있으면 라이미크에 도착이다. 내 수륜도 라스트 스퍼트 해볼까? 기다려, 반. 앞으로 몇 번 남았지? 어, 다섯 번 남았습니다. 그때 60까지 성공을 했었지. 그렇다면 70이다. 그리고 중력 수련을 한 번 할 때마다 전투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39,597, 거의 4만이야. 레벨 36이 되었다. 중력 수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100배까지. 아니야, 클리어 기념으로 37레벨이 되었다. 좋아, 수련은 이걸로 끝이다. 남은 하루는 푹 쉬어야지. 원래 중력에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야, 몸이 너무 가벼워. 마치 내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야. 좋아, 이거라면 할 수 있어. 50의 우주선에서의 수련도 끝날 무렵. 남의 그 성에 사는 오반 앞에 두려운 상대들이 있다, 드래곤볼. 이걸로 전부 다 모였어. 빨리해. 이 자식들아, 날 불사신으로 만드는 거다. 아이, 맞습니다. 꿀드야. 르쿰. 마타. 지스. 기뉴. 모두 모여서. 기뉴 투전대. 기뉴 톡센사이. , 빨라. 너무 빨라서 가까이 오고 있는지도 몰랐어. 오야? 혹시 이게 드래곤볼이라는 건가? 확실히 7개가 있으면 되는 거였지. 이거이거 전부 모여있잖아. 너 같은 놈들한테 넘겨줄까 보냐? 그럼 강제로 뱉을 수밖에. 크으. 재기라요. 다게 해. 에? 뭐, 뭐지? 가르쳐줄까? 이인에서 꿀드는 조금이지만 시간을 컨트롤해서 멈추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포를 빼앗은 거지. 그럼 나는 프리저님께 포를 가지러 갈 테니 너희들은 이 쓰레기들을 처리해라. 어? 우리들은 대체 뭐 때문에 이런 먼 곳까지 온 거지? 자, 됐어. 그럼 슬슬 놀아볼까. 아, 이거 순식간에 끝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드디어 결전입니다. 얘네들이... 리쿰, 와, 미쳤어. 리쿰이 65,000에 골드가 13,500. 후후. 짜장을 하고 마음을 다족 한번 가볼까. 자, 배제소를 앞으로. 된데는 어디 갔지? 아, 된데가 사라졌어. 아니, 배제터 4만 천이잖아. 괜찮은데. 대로 사면. 대로 사면 개, 왕 없습니까? 저기요. 아, 제기랄. 자, 그냥 싸웁시다. 일단, 만만한 굴드부터 너부터 싹쓸이라. 개놈 자식아. 아, 얘네들은 도저히 나설 수가 없어. 전투력이 19,000이라서 잘 까탁하다가 나서다가 리쿰한테 찍혀서 뒤집니다. 너부터 죽여주마 자식아. 뭔가 할만한 것 같은데. 아닌가. 나의 착각인가. 일단 조금 더 싸워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굴드가 모두를 공격한다. 대박, 와봐, 와봐. 핫! 아, 버텨주지. 존나 약하네. 아, 이거 필살기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미치겠네. 뭐야, 이거? 데미지 이거밖에 못 줬어? 미쳐가지고. 야, 이건 아니잖아. 전원 공격! 모르겠다. 아, 베지턴은 싸우지 않아. 아, 미치겠네 저 자식. 왜 이 바닥에... 이 바닥에 왜 저러는 거야? 우와, 데미지 봐. 미쳐버리겠네. 아니, 타임 스톱! 우와. 잠깐만, 타임 스톱 뭐지? 걸린 건가? 자, 기본 참을... 야, 됐어. 공격력 1자리밖에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다. 빠르게 굴드로부터 빨리 제거해. 제발 좀 부탁이야. 이 녀석 뭔데 이렇게 안 죽어? 전투력 2만도 안 되는 개. 크릴링보다 약한 개. 아니, 차오즈는 전투링이 메시였지. 차오즈보다 강한가? 그딴 거 알 필요 없어. 넌 뒤질 뿐이다. 너는 이미 죽어있다. 잘한다. 오... 천진반. 역시 천진반. 천진반이 지구인이 아니라 우주인이죠. 사이코 키네시스. 멍청한 녀석. 통할 것 같으냐. 아, 뭐야 이거? 전체 공격이야? 하지만 피한다. 뭐야. 아무도 안 맞아. 야, 한 명쯤은 맞아줘라. 불쌍하잖아. 야, 야무치. 역시 당하는 역할은 야무치. 너야. 너로 정했다. 그렇지. 하지만 스쳤다고 한다. 다행이다. 뒤져, 이제. 좋아. 이제 리콤 너밖에 안 남았다. 아이야. 오, 역시 세구나. 베지터의 기원참. 아니, 뭐지? 이게 싸우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까? 모르겠다. 냅다, 기원참. 이것이 냅다, 기원참. 제기랄. 막치기가 남아있다, 누웅. 아, 어떻게든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아니, 선호거 원래 선호거 리콕 때 안 옵니까? 내가 너무 늦게 했나? 아, 베지터는 싸우지 않아. 미쳐버리겠네. 저기 왜 저러는 거야, 동네. 아, 반항기인가? 아, 제발 전체 공격만은 하지마. 아, 전원 공격 미친. 야, 이건 아니지. 베기. 이런.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어우, 나쁘다. 아, 야. 아, 야. 데미지 통하지도 않아. 야야야. 야. 밑에 애들은 이제 나서지마. 안되겠어 천질만 이어서 공격이다 미치겠네 이게 뭐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와 데미지 쥐꼬리만하게 달았어 아하 아 피사기가 왜 이렇게 안나오지 치치 치치를 써야겠어 하자이야 야 저장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저장의 힘을 빌려야 돼 겔리포 저장타지 제발 싸워라 그렇지 야리크호 받아라 내 회심의 일격을 제발 피하지마 불타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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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데미지는 몇? 70 와 쓸만합니다 뭐야 이거 70인데 저거밖에 안갖았어 체력 굉장히 많네 와 완전 탱커야 탱커 미쳐버리겠군 어 리쿠메 에너지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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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에 땀에 미치겠네 그걸 또 맞니 젠장 믿고 맡긴다 우롱이시여 우롱신이시여 아 의전해 뭐야 아 그렇지 지짱 할아버지 카드를 쓰자 그렇지 가볼까 아 맞아 아 미쳐 네 제 dever 이 진강 녀석 미쳐버리겠네 야 선호공이 안옵니다 아 선호공이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아 아니 울트라 타이핑크 어택 미친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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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쳤어 제대로 맞았는데 돌덩이에 자 오바네 마섬광 피하겠지 당일니 손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피할거야 역시나 그래도 소소하게 막치기로 그나마 아 아 아 잠시만 카리님 잠깐만 지금쯤 피가 많은 녀석으로 해야돼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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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반 한 번 더 견딜 수 있겠지 견뎌다오 제발 부탁이야 아 아 인정석들이랑 붙기전에 카드로 좋은걸 많이 사놨어야 됩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야 인정석들로 끝이 아니야 뒤에 지스랑 버터가 있어 뒤져 이제 제발 제발 좀 뒤져 아 연속 에너지 봐 미친 야 피가 별로 없는데 죽나요 설마 죽나요 어어 우후 아 우와 야 살았습니다 자 그래린 이번엔 너다 잘해봐 군만이 아니다 차오즈 어 그래 차오즈가 피가 많네 아 베지든 싸우지 않아 아 베지든 싸우지 않아 울고싶다 좀 죽어 제발 이 끈지긴 녀석아 와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의 그 리쿰이야 그 끈지긴 리쿰이야 진짜 리쿰답다 인정해 주지 인정했을까 이제 끝 아 차오즈 너만 믿겠다 다이앗 1 우와 이겼습니다 야 결국 손오고 안왔어 아 우라질 어 레벨을 갔어 이런식으로 피가 다 찹니다 어 이럴수가 움직일 수 있잖아 아니 이럴수가 설마 노가도로 좀 하고 오겠습니다 베지터 레벨 32 야 이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 힘들어 죽겠네 워 베지터가 72000이야 뭐야 이게 존나 세졌다 야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야 손오고 안와도 돼 가능해 얘네들은 64000, 62500 야 베지터가 앞섰습니다 이 뭐야 이게 원작 파괴 설정 아하 메르치 버토르 죽여 원작처럼 버토르 먼저 죽입니다 그렇지 잠시만 너는 왜 얘를 때리는 거야 버터를 때려야지 자식아 가 아니라 전체 공격이 있구나 제 얘기라 야 너희들은 이제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해 노가들 엄청 하고 왔기 때문에 어? 강한데 아 이녀석 또 2회 행동해 아 아잉이야 아 시원하구만 아 그만해 그만해 자식들아 뭐야 이거 너는 좀 그만 맞아 맞는 게 취미니 손오공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갑자기 손오공이 굉장히 보고 싶어졌어 아차차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스가 아니라 너희들 뭐하는 거야 멍청한 녀석들아 버터를 전부 다 공격을 해야지 어 버터를 쳐서 카드가 필살기 카드인데 아 굉장히 불안하다 이거 맞고 뒤져버려 역시 전투력 72000의 게리콘은 피하지 못한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지 자 피가 얼마나 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와 뭐야 이게 야 덤비면 안 돼 야 제트 전사단은 덤비면 안 되겠습니다 뭐지 이거 아이야 와 존나 세 아니 저게 기술인가 자식아 야 베지터 2회 행동 굿잡 그래 차라리 베지터를 공격해 다른 애들은 공격하지마 이 녀석은 뭐지 얘 지금까지 세 번 행동 안 했습니까 아 그만 좀 해 정말 아 몇 번을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너무하잖아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거 행동을 몇 번 하는 그 정의가 뭐야 어이 자기 마음대로야 죽는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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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데미지를 못 준다 못 줘 아 너가 대로 좀 더 하고 올 걸 그랬나 야 얘는 공격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도망간다 한 놈만 처리하면 분명히 한 놈이 도망갈 겁니다 나는 그걸 노리고 있지 야 한 번이라도 좀 피해봐 오우 씻었어 참 이래서 죽는 거 아니지 오우 피했어 잘한다 오반 장하다 오반 그리고 반격이다 박치기로 잘가 아 안가 자 피가 많은 녀석으로 공격해 줍시다 야 아 베지던 공격하네 아 진짜 더러운 놈 일부러 플레이어를 엿먹이고 있어 아 더럽게 아프네 야무치 네가 죽일 거란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었다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야 이걸 못 죽여 못 죽여 딱 봐 미안해 야무치 이 이런 일이 우리들은 조엘리트 부대 기뉴 특전대란 말이다 도망갔어 야 천진만이 잡았습니다 야 얘네들 레벨 이제 40다덩아 야 선호건 결과 안 왔어 개놈의 자식 뭐야 이게 그렇지 갑시다 활만이야 와 미친 거 아닙니까 선호건이 오기도 전에 이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있어 어디였지 이쪽이야 잠깐만 잠깐만